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총담배 다르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! 해물찜 먹방! 렛츠고! 렛츠고! 가리비 와, 진짜 부드러워요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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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쫀득쫀득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중국당면 투척 덜 익은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먹어봤다 너무 맛있다 중국당면 덜 익었어요 근데 맛있네 더 익었어 응 더 익었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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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=== === === === === === === lt sind fearful 또 k 음? 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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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방이 끝났습니다 오늘 중국당면을 먹은게 진짜 아쉬워요 조금 더 오래 삶았어야 했는데 잘못 삶았네요 맛있습니다 그래도 양념이 되게 맛있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짱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